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이거를 데이터의 바다다. 데이터의 바다는 날로 바다가 넓어지고 있죠. 그럼 데이터의 바다에서 패권자가 되려면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군요. 오늘 그 요지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제가 풀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럼 4차 혁명의 지금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4차 혁명 시대에는 융합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70년대부터 전화기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각을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또 KT에서도 심무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진화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큰 바다에 대한 향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산학 연구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무한한 상상력에 숨겨져 있는 배경이 뭘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 예를 들면은 구글, 아이비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중국에서 1등 기업이 그동안에 중국 석유였는데 지금 알리바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보상한 게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뭘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계를 21세기에 리드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뭘까? 이 회사들은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우리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는 단 한 개의 룸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살 된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10만 개의 룸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 체인 더하기 8만 개의 룸을 가지고 있는 메리호트 호텔 체인을 합쳐야 단 한 개의 룸도 갖고 있지 않는 에어비앤비와 현재의 똔똔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에어비앤비가 올려놓아서 제품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에어비앤비의 상상적은 뭐냐? 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방이 남아도는 사람을 엮어주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덩어리입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 플랫폼 하나 가지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거대한 회사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커졌어요. 우버라는 회사 아시죠? 우버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버의 시가총액은 연간 2,500만대를 생산하는 미국의 GM, 연산 1,00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일본의 도요다. 이 두 회사를 합쳐야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소유하지도 생산하지도 않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우버와 똔똔이거든요. 그럼 우버는 뭘 가지고 그 혁신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96%의 시간은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은 불과 4%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수천만 원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죠. 우버를 만든 젊은이들의 출발선은 거기서 나옵니다. 왜 96%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파킹해놓으려면서 바보처럼 자동차를 소유하니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럴 거야. 오늘처럼 날씨가 흐린 날은 밝은색, 노란색, 날씨가 밝은 날은 초록색. 그 간단한 상상력을 만들어낸 게 우버거든요. 기타 여러 가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덩어리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게 만드는 그 플랫폼 사업의 원료가 뭐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력이다. 그런데 상상력은 머릿속에서 무한히 나오는 자원이잖아요. 우리가 석유를 구하기 위해서 배로 한 달간 쉬러 와야 되는데 상상력이란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머리 속에서 바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단지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IQ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 평균 IQ가 107로서 세계 1등 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머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머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동하느냐. 주어진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작동하느냐. 주어진 문제 풀이 작동하는 거 우리나라가 지난 몇십 년간 세계 1등 했어요. 문제 주문은 푸는 거 잘하는 거. 그러나 방금 얘기대로 상상력이 원료가 돼서 혁신을 만들려면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육이나 문화나 제도나 금융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명제가 방금 말씀하신 전 세계의 경제의 원료는 상상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키우자 하는 것이 오늘 주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상력에 대한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꺼내주셨어요. 꺼내주신 내용 속에 우리는 서로가 소통과 그 속의 혁신을 통해서 더 넓은 내일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비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제가 기준이 되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 파워가 강한 미래 도시라고 이렇게 차관님이 평소에 조금 얘기한 내용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강한 미래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도시라는 것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공장에 몰려와서 원료든 사람이든 공장으로 몰려와서 거기서 뭔가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도시는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로 사람이 몰려들었거든요. 국토는 이만큼 넓은데 실제 사람이 사는 면적은 이 점으로 되어 있는 도시로 몰려들었거든요.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방금 말씀드린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경제로 바뀌게 된다면 상상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장처럼 한 군데 몰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 공간에 흩어져서 다시 도시라는 점으로 모였던 시스템이 다시 골고루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도시의 모양도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생각에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미래의 도시는 정말 프리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특히 아시아에서 20억 인구가 앞으로 20년 안에 다시 또 도시로 나오도록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도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상상력을 혁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 모델이 나온다면 앞으로 20억 명의 아시아에서 농어촌에서 도시로 돌아오는 인구를 다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산관리 토크에 출연하신 정말 소프트웨어 쪽에 말 그대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 달려오신 분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지금 싱싱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 시청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볼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연하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평소에 차관님이 이렇게 주장한 내용들에 또 물론 책도, 저자도 창업적인 국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창업적인 국가의 어떤 발도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보태야 될까요? 제가 2005년에 꽤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제가 KT에서 R&D 총괄부사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부총리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KT하고 삼성전자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 에후드 올메르트라는 이스라엘 부총리를 제가 영접을 하고 그 당시 2005년에 우리는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메가패스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전 과정에 보급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총리께서 초고속망이 전 과정에 보급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우리 KT를 방문했고 그때 제가 앞으로 미래 정보와 사회에 대한 데모를 그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저를 이스라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연구원 8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열흘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스라엘 열흘간 다녀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21세기에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경영은 바로 이런 나라처럼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자원이 거의 전무합니다. 주변 나라는 다 석유가 나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고요. 사회 바다 밑에 깔려있는 진흙덩어리 그걸로 화장품 만드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은 제조업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21세기에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발돋움한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두뇌에 있는 상상력을 최대한 개발을 해서 그런 혁신을 만들자. 제가 2005년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나라지만 역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상상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21세기 경제에서 리드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1세기 이스라엘의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2005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영어로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놀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경영자들에게 반드시 읽히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우리말로 청업국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읽었단 말이야? 하면서 그러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13개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13개 언어니까 나라로 따지면 100여 개 나라가 넘겠죠. 그 모든 나라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페레스 대통령께서 그 바쁘신 양반이 한글로 맨 처음 번역한 것이 계기가 돼서 13개 언어로 번역을 했으니 한글로 번역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때 그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만나자마자 저한테 해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비서가 차를 꺼내오기도 전에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 미스 사이온, 기억의 반대가 뭡니까? 이게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지요. 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페레스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제가 당장 되물었죠.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페레스 대통령 답이 이랬습니다. 기억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 상상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여행 따라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페레스 대통령이 89살이셨어요. 89살 잡수신 현직 이스라엘 대통령의 메시지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야. 왜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려고 하니 바보처럼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봐야지. 저는 그때 10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국가 리더들이 기억하는 거 아니라 상상하는 거를 권장하는구나. 그러면서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한테 이 세 가지를 상상하기를 주문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원이 없는 이스라엘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첫 번째 깊은 바다. 두 번째 높은 우주 세 번째 심오한 생명 깊은 바다와 높은 우주와 심오한 생명 이 세 가지만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단 반발자국이라도 앞서라. 10년 전에 저는 페레스 대통령께서 그분은 엔지니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주문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자원이 없지만 젊은이들의 두뇌에서 나오는 상상력 아직 안 가본 길을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상상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캐치한 다음에 그거를 혁신으로 만드는 규제들이 이스라엘이구나.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규제 거기에서 필요한 힘이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 파워. 그래서 저는 창업국가의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은 세계에서 가장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다. 소프트 파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에서 나오는 원료를 혁신으로 만드는 규제들. 그래서 얘네들은 창업을 가장 잘하는 21세기 경제의 우등생이다. 20세기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한강의 기적이란 것은 배로 한 달간 가서 원료를 사다가 제품 만들어서 또 한 달간 배로 나가서 파는 경제잖아요. 21세기 와서 경제 혁신을 만든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분해에서 나오는 상상력을 바로 혁신으로 만드는 우리는 원료를 구해다가 제품 만드는 그 차이다. 좋습니다. 너무 차관님이 많이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후에 또 강의가 있으시니까 강의 때 좀 더 깊이 읽는 내용들을 좀 풀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아쉽지만은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이고 미래적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그거에 대한 미래 전략의 해법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걸 돈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많은 강연도 듣고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드는 전 국민이 아직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숫자가 3 다음 4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1, 2,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 3차 산업혁명의 철학이 뭐냐 왜 1, 2,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원료를 조금만 집어넣고 제품을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데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까? 이것 때문에 증기가 발명되고 전기가 발명되고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원료를 제품 만들자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달라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자는 캠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2, 3과 4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3 다음 4야. 따라서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걸 더 잘하는 것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제가 피터틸이 얘기한 021이라는 책을 강연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1을 N으로 만드는 X축이 아니라 0을 1로 만드는 Y축 잘하다는 캠페인이 1, 2, 3차 산업혁명은 1이라는 원료를 넣어서 N이라는 제품 만드는 걸 잘하자는 X축을 잘하다는 거고 이거는 Y축 잘하다는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과거에 산업경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군요. 혁신경제에서 필요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우선 거기까지만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출연한 면 중에서 가장 코치라고 하고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그 내용이 창조정신에 대한 후주파라는 어떤 7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그 7가지만 풀어주면 오늘 지금까지 저하고 이제 얘기한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이렇게 스며들어가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7가지 내용이 뭘까요? 우선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957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5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22%입니다.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22%가 유대인이라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또 계산이 되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전 세계 유대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안에 750만 명 그 다음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 750만 명 합하면 1500만 명이죠. 우리나라 인천 300 경기 1300 경기도하고 인천 합하면 1600만 명이고 전 세계 유대인은 1500만 명이에요. 1000명당 2명이에요. 그런데 노벨상은 22%잖아요. 1000명당 222명 220명이 유대인이라면 말이 되는데 1000명당 7명이 유대인이거든요. 1000명당 2명이거든요. 그러면 인구수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인구수는 오히려 훨씬 적고 아 그럼 머리가 좋을까? 전 세계 IQ 랭킹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난 10년간 1등 해본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작년에 우리나라가 IQ 106 대한민국 평균 국민 IQ가 106입니다. 작년에 세계 1등 했어요.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노벨상의 22%를 차지한 유대인들의 IQ는 얼마인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작년에 96이었습니다. 세계 58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많은 줄 알았더니 인구는 오히려 훨씬 적고 IQ가 1등인 줄 알았더니 IQ는 우리보다 훨씬 낫고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머리도 아니고 인구수도 아니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바라는 유대인의 국민성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국민성 방금 얘기한 후츠바입니다. 후츠바 이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바가 뭔가 봤더니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이었어요. 우리는 IQ가 106이라고 했죠? 총으로 따지면 106mm 총알이에요. 유대인은 96mm 총알이에요. 우리가 총과 총알로 본다면 훨씬 성능이 좋은 총과 총알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한들 방아쇠에 당기지 않으면 녹슬어 갈 뿐이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방아쇠에 당기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총과 총알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뭘까? 저는 유대인의 후츠바라는 방금 얘기한 유대인의 국민성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 책에 후츠바라는 단어가 100번도 더 나옵니다. 그렇군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영어 사전에 없어요. 후츠바를 정확한 의미를 원저자를 제가 그 당시 미국 벨 연구소 오라고 해서 거기서 점심 먹으면서 후츠바라는 도대체 뭔가 어떤 유대인의 국민성인데 이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바에 담겨있는 7가지 요소가 유대인들의 창의력을 북돋아주고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후츠바에 담긴 7가지를 우리는 정말 닮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한다면 후츠바 7개 중에서 맨 처음 1번 인포말리티 저는 이걸 형식 타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형식을 타파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장유 유서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형식 타파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회의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에 한자리가 비었어요. 장군이 거기에 앉았어요. 그 옆에 커피포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커피서빙은 사병이 아니라 당연히 장군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이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은 이만큼의 과장도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그 정도로 인포말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요소가 퀘스토어링 어소리티 저는 질문의 권리 질문은 나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가 세상 세상에는 나쁜 질문이란 없다. 이 세상에는 나쁜 질문이란 없다. 아이들은 정말 부모든 누구든 간에 질문하는 습관과 질문하는 문화를 자연히 채득 하게 되죠.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곱 가지의 유대인의 캐릭터를 한번 들여다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좋습니다. 차관님 제가 정말로 귀하게 모셔가지고 그 노하우가 정말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이렇게 내놓으시라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데요. 또 그 내용은 강의시간에 내놓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관님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죠.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인구가 적고 IQ가 적은 나라라 해도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파워를 키워서 이렇게 어떤 획기적인 혁신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4차 혁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우리 윤 정도 차관님이 저자로 나와있는데요. 이 창업 국가 이 내용을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고 또 모르신다 하면 어떻든 간에 우리 차관님을 좀 아르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차관님 끝으로 뭐 제가 가볍게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 파워에 대한 기대 효과 하나만 제시해 준다 하면 마지막으로 어떨까요? 기대 효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화학 입국선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년간 예를 든다면 조선업 세계 넘버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노동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너무 올랐죠? 이제는 그 이후로 정보통신산업 입국선언 해서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90%가 정보통신산업 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흑자에 의존하는 경제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90%가 ICT 정보통신산업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하나 빼고 ICT 전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갓거나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3년에 선언한 중화학 입국 방금 얘기한 83년에 선언한 정보통신산업 입국 이게 거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정보 인프라를 근간으로 해서 생명 과학 입국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될 순간에 와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생명 과학 입국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유리하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명 과학에서 중요한 게 의학 제약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 제약 의 경우에 최고 엘리트들이 의대 약대 갔지 않습니까 98%가 의사 약사 하는 이에 대해 종사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그러나 실제 의료 산업에서 의료 서비스는 세계 우리나라 1등인데 의료 산업은 OECD 중에서 꼴찌 거든요. 왜 의대 졸업성에 그 머리 좋은 학생 들 중에 거의 대부분 의사 약사를 했고 의료 산업 으로 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 으로 가는 사람들을 앞으로 많이 육성 해야 된다. 제가 2년 전에 의과대학 정원을 30% 늘려라. 늘린 정원은 의사 약사 정원이 아니야. 사이언스 하는 연구 하는 의사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작년에 30% 늘렸죠. 늘린 정원이 전부 어디로 왔습니까 전부 다 우리 도에는 의과대학 없어요. 도에도 없어요. 전부 의사 생명과학 이라는 분야가 소프트파워 하고 접목이 된다면 앞으로 새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될 앞으로 20-30년 새로운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기에 차관님이 제시한 내용들이 전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 가면서 80%가 깨우치지 못하고 죽는다 보죠. 오늘 우리 윤종록 차관님이 얘기한 내용 4차 산업의 그리고 그 답은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무궁무진한 미래 비전이 있다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로 우리 자산관리 토크 TV는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개척에서부터 세계적인 이런 어떤 파워를 가지신 이런 윤종록 우리 차관님 같이 이런 분을 모시고 끊임없이 또 이렇게 무대에 서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have a with her au se